인용을 했다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그 편집자 필자들의 결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시장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돈 주고 사갔다. 일본이 돈 주고 사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출이 일어났고요. 공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게 수출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탈으로 그래서요. 원장님 말씀은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지고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그거는 뭐 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 가격에 사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어디 근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제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근거 내놔보세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통제이기 때문에 다 수매를 해서 쌍값에 수매를 해서 그거 그대로 일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별의별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논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급장을 빡악 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로서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 저런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의 원장이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옳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수탈해간 쌀들은 수출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한국인 인민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수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 동영상의 경우는 그 얘기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같이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의식은 회결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감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탓이 크다. 이 발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치신데요. 우리 역사교과서 틀렸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사를 연구했으면 경제사만 하지 왜 한국 역사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경제사를 접목을 시켜서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일제시대에 우리 딸 우리 쌀을 가져간 게 수출이냐 수탈이냐 물어보세요. 원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반일종족주의 쓴 작가들 여섯 명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학자로서는 뭐 그런 학자도 있고 이런 학자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학원장 자리 제의 왔을 때는 거절하셨어야죠. 적어도 그런 사관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기관에 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 김 원장께서 저술한 김영훈 서울대 교수하고 함께 이용훈 작성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독도가 독도가 한국당이라는 근거 빈약하다 일제식량수탈 강제동원 강제진영 없었다 이런 것들을 수록했어요. 여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하지 않는데 책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그 글은 이용훈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집필한 건 아까 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 파트의 분야를 집필했습니다.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는지 정말 미치겠고요. 8월 중에 한중현이 실시한 기획전시 깊더라는 거 전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완용 비서이자 한일합병을 함께 주대한 자의 도서도 함께 발간하셨죠? 함께 전시되셨죠? 잠깐... 이인직!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 일본어 몰랐던 이완용 옆에서 매국 도와준 유명 소설가 이인직의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지금... 이게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뭘 구체적이냐 본인이 와서 해놓고 지금 보면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조금 조금 야금야금 이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정부기관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를 계속 수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 한가운데 김낭년 저 원장님이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물 밑으로 재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고요 저 박정양 이사장님 박지양 이사장님 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전쟁기에 영국의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 이런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시점을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시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수준이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문맥에서 그 문맥에서 애국 40년대 영국의 당시가 전쟁 히틀러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의 애국심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가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궤변은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보세요 광화문에서 돌맞습니다 돌맞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깨닫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자 이런 게 제 의도였고요 이 사람이 잘못 자기 비안은 아니죠 그런데 역사에서 자기의 과거를 과거의 잘못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김물수 노동부 장관이 식민지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퇴장당하고 퇴출당한 거 아시죠 위원장님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대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저는 절대로 대대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이사장이 발언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의장을 요청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질타를 잘 유념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을 그때 다시 하시고 문정복 의원님의 요청을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7.18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식민주의를 지배자와 종성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잇단 발언을 아니요 저는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해방 전우사의 재인식에 지필한 30여 명의 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같은 생각입니까 필자들의 결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